2차 대전 당시 일본에서 원폭 피해를 당한 한국인들과 그 이세들이 6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 채 힘든 삶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에 대한 지원을 보장해줄 마땅한 법안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특별법 제정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양화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 2차 대전을 종결시키기 위해 미국은 인류의 재앙이라는 원자폭탄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각각 투하했습니다. 이로써 전쟁은 끝났지만 원폭에 의한 피해는 엄청났습니다. 특히 일제에 의해 강제 징용돼 그 지역에 머물던 조선인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약 4만 명의 조선인이 피폭됐고 그 중 2만여 명이 규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정확한 통계조차 나와 있지 않은 상태. 이로부터 68년이 흐르도록 이들은 제대로 된 지원과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지난 65년 한일 정부 간 체결된 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은 이들이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65년도 한일 협정에서는 우리가 다 문제시 여기고 있는 원폭 피해자 문제는 전혀 포함되지 않은 상태로 한일 협정이 체결되었고 현재까지도 한미일 정부 3국은 서로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후 진상규모가 피해자들을 위한 여러 노력이 진행됐지만 이를 뒷받침해줄 법적 기반이 부재하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조사와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원폭 피해자와 그 후손들을 추적 조사해온 부산일보 김기진 편집부국장은 원폭 피해와 관련된 대부분의 통계가 부정확하다며 정확한 진상조사를 위해 특별법 제정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통영대는 7만 명 피폭과 4만 명 사망설은 폭심지로부터 거리를 측정해 피해자 규모를 단순 추정하는 것으로 그 정확성이 매우 떨어지며 무엇보다 피폭 후유증으로 생긴 각종 질환 발병에 대해서는 조사 대상 설정 자체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사 대상 집단이 보면 너무나 건강한 사람들이고 대조 집단 안에도 저설량 피폭자들이 상당수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누가 이 두 개를 놓고 조사를 해가지고 조사 집단과 대조 집단 사이에 차이가 없다고 발표하는 것은 누가 근본적으로 조사 대상 집단을 잘못 설정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결국은 답변을 안 했습니다. 방사선이. 최봉태 변호사는 지난 2011년 8월 헌법재판소가 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한 한일 양국의 해석이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쟁을 해결하지 않는 한국 정부의 태도는 위헌이라고 판단했다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우리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또 2012년 5월 대법원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개인들의 청구권과 우리 정부의 외교 보호권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며 이와 같이 법적 명분이 분명한 만큼 이번 19대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하고 정부도 외교적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했냐면 일제 피해자들의 이런 반인도적인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든지 원폭 피해자들의 청구권은 지금 일본에 대해서 법적 책임이 있고 개인 청구권은 살아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외교적 보호권도 소멸 안 됐으니까 일본 정부를 상대로가 적극적으로 구제를 해주라고 지금 판결을 내린 겁니다. 한편 한국교회도 지난 1977년부터 한국교회 여성연합회를 중심으로 원폭 피해자 치료와 지원, 실태 조사 등을 진행했으며 원폭 피해자 및 자녀를 위한 특별법 추진 연대회의에 예장통합총회 인권위원회,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한국교회 희망봉사단 등이 함께하면서 피해자 지원과 인식 개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양호수입니다.